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단일입니다 이번에 제가 쇼음악중심 글로벌 투표 1위를 제가 차지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팬분들이 저에게 남겨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파르노이아에서 포인트 안무 또는 킬링 파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파르노이아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자면 사실 킬링 파트가 있다 포인트 안무가 있다 이것도 좋지만 파르노이아라는 곡 자체가 무대 자체가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무덤에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점점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것들을 싫어하면서도 거기에 점점 동화가 돼가는 그런 심도 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무대를 보시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또 저를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좋은 무대로 보답하는 강단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사랑